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길에 오르십니다. 2차 미국 협상 결렬과 북한의 심상치 않은 핵활동 징후 등 한미 간에 논의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. 아무쪼록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다는 이른바 굿 이너 푸드 일은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바꿔보겠다는 의도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. 미국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해야 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바꾸려 하지 말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바꾸려 해야 합니다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굿 이너 푸드 일이 아닌 파이널리 굿 딜입니다. 선 비핵화 후 협력입니다. 그것만이 최종적으로 좋은 딜입니다.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 북한의 입장을 교둔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미동맹마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.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상회담의 과제입니다.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. 미국 행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외교적 성과 뒤에는 곧바로 북한의 반발과 비난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회담 후 북한과의 대화가 한미 간 약속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게 되면 동맹도 잃고 비핵화도 실패하게 됩니다. 이번 박미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다지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묘책을 찾기를 바랍니다.